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복지사입니다. 본 채널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은 아마 대부분 암호화폐 투자자이거나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일 겁니다. 아마 생판 관심도 없는데 진짜 클릭 잘못해서 여기까지 듣고 있으시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제가 확신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암호화폐 시장은 17년도 말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움직이면서 결론적으로는 현재 하락의 위치에 있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에 투자한 게 실패냐라고 물어보시면 이건 모두가 진입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실패와 성공을 정확히 가른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저번 19년도 1, 2월 하락 때 매수하셔서 현 시점까지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실 거고요. 17년도 말에 사셨으면 지금 굉장히 큰 손해를 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가격적으로 성패 여부를 가리는 건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선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에 없는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완전 고용 수준의 미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들을 보면 정말 이런 점은 아쉬운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국내 기업들은 내수 투자가 줄어들고 채용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가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확인하는 지표가 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여러가지 사유로 시장에 풀리는 통화량이 많아지게 되고 심각한 인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 등이 벌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 정부가 드라이브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을 신뢰하시는 분이라면 괜찮을 수 있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행보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여러가지로 한국 경제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원화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게 된다면 내 통장에 찍혀있는 숫자가 줄어들지 않아도 결과론적으로는 손해를 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내 통장에 있는 숫자가 경제가 하락하는 만큼의 수치만큼 회복을 해야 그나마 원점을 유지한다는 거죠. 이런 현상을 피하기 위해 가치가 유지되거나 떨어지지 않을 자산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카테고리의 것들이 많이 있죠. 대부분 이야기를 하시는 게 역시 대한민국은 땅이다, 집이다 해서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가치를 지닌 진정한 돈, 금, 그리고 그에 따라오는 은이 있고요. 그리고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화폐인 미국의 달러 등이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외 주식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특히 구글이라던가 구글 같은 게 되게 좋은데요. 아무튼 그리하여서 안정자산으로 본인의 자금을 옮기는 과정이 발생을 할 텐데 해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화의 가치가 줄어든다고 확신을 하고 계신다면 그런 과정에서 여러 암호화폐들이 대안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동산과 금 등 다른 채널에 투자를 하시면서 일정 자본을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칭찬받으실 일이죠.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정말 현명한 투자입니다. 여러 가지 채널에 분산 투자를 하셨으니까요. 되게 종정받아 마땅하신 선택을 하신 거고요. 부동산과 금은 한정된 수량이 매력 포인트입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늘어나는 폭이 적거나 아니면 한정적이죠. 그래서 가격적으로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과 같은 수량이 한정되어 있는 암호화폐들은 이런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어드밴테이지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더리움 발행량 무제한인데 정해져 있지 않은데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비트코인이 2,100만개, 리플은 1,000억개. 이더리움은 현재는 프로프 오브 월크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향후에 이더리움 2.0 캐스퍼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면 프로프 오브 스테이크로 전환이 되면서 발행량을 조절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비트코인의 경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금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인플레이션의 폭풍을 전면으로 맞은 국가의 국민들은 자기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대시의 사용근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고요. 다른 개발도상국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정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암호화폐 투자가 대체 투자처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정말 그렇습니다. 뭐든지 올인이라는 건 위험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보시고 분산하는 건 고려해볼 만하죠. 또 다른 면에서 암호화폐 투자에 유리한 점을 찾아보자면 제가 일전에 다른 영상에서 설명해드렸던 디파이 있죠. 탈중앙금융 시스템. 현 시점에서 이 탈중앙금융을 이더리움이 리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플랫폼 코인들 중에서 사용빈도도 이더리움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곧 이루어질 이더리움 2.0이 디파이에 가장 적합하다라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기업형 이더리움 연맹이 자리를 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디파이를 활용한 투자가 많은 분들한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인 넥소 아시나요? 넥소의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을 예금으로 하고 최대의 연율 8%의 이자를 준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은행에 가보시면 정말 곧 마이너스 금리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금리가 낮은데요. 80, 90년도에 은행 금리가 좋던 시절에는 정말 월급만으로도 저축을 해서 돈을 모으고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얼마 전에 제가 은행에 갔을 때 적금에서 우대받고 뭐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많이 받아도 1% 금리더라고요. 근데 8%씩이나 이자를 준다고 만들어져 있으면 심지어는 그게 달러 기반 자산이라고 하면 향후에 환율이 올라서 달러 값이 오르게 되면 원화로 환전을 했을 때 더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더 많은 수익이 들어오는 현상을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달러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은행에 가서 외환계좌를 만들어서 이것저것 불편한 게 많잖아요. 그리고 좀 어이없는 게 현금화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종이돈으로 받고 싶으면 출금할 때 수수료를 내는 일도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 듣고 좀 어이가 없었는데요. 이래서 사람들이 점점 은행 사용하기를 꺼려하고 은행을 떠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대세가 되고 있는 탈중앙금융에서 흔히 말하는 꿀을 빨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빨 수 있을 때 꿀을 빨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 오르면 환율 이득도 보시고 탈중앙금융을 통해 이런 종류의 수익도 보실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모든 자산은 다 원화로 가지고 있는 것은 합태가치가 떨어질 것을 내상해 본다면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통장에 적혀있는 내 돈, 내 계좌에 찍혀있는 숫자는 똑같지만 실질적인 가치는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다가올 미래에 여러분들의 자산가치를 유지하거나 최소한 유지하거나 증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보통은 부동산, 금, 은 등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어느 정도는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도 수익률만 해서 좋은 대체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가치 저장, 신금융, 신기술, 희소성 이런 여러가지 측면에 비춰보았을 때 블록체인 암호화폐 분야는 발전 가능성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주목을 받을 요소가 충분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그 가치에 대해서 더 인지하고 정확한 목표점을 갖고 투자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공하는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